자가 온 것은 섬김을 하려 아니여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순물로 주게 하니라 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여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순물로 주여 하니라 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니 하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순물로 주여 하니라 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순물로 주여 하니라 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니라 자가 온 것은 섬니라 자의 들이ank에서 섬ielen ервuss음이 되면 많은 사람의 대동물로 주여 함이요. 인자가 온 것을 성김에 받으려 함이 아니라 함이 아니라 돌이여 성기려 하고 자기 말씀을 많은 사람의 대동물로 주여 함이요. 인자가 온 것을 성김에 받으려 함이 아니요. 돌이여 성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동물로 주여 함이니라. 인자가 온 것을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돌이여 성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동물로 주려 함이니라. 인자가 온 것을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돌이여 성김을 받으려 함이니라. 돌이여 성김을 받으려 함이니라. 돌이여 성김을 받으려 함이니라. 사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동물로 주려 함이니라.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니라. 돌이여 성김을 받으려 함이니라. 사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동물로 주려 함이니라.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니라. 사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동물로 주려 함이니라. 똘이여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내 손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 것을 섬기며 받으려 함이니라 똘이여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내 손물로 주려 함이니라 막아보고 싶자 다시 보실 말씀 아멘 힘을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 여성 기려 하고